안녕하십니까 부산 점잘보는집 약사소원신당입니다. 저희 점집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쪽집게의 점사를 통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언제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 사는 인생사입니다. 그러한 인생사를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